이스라엘 선교전문방송 브래드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술례. 2023년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또다시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코스는 예루살렘의 올리브산과 갈릴리 호스 같은 기본적인 성질은 물론이고요. 매일매일 메시아닉주 교회와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모처럼 찾아간 이스라엘 그곳에서 죽은 돌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메시아닉 사역자들의 사역 현장을 찾아서 그들의 사역보고와 간증을 들으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닉주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아침에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8박 9일 동안 진행하는 모아가쿠스는 이스라엘의 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모아가쿠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들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테라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알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내기부 사막의 베드윈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막의 별을 지붕삼아 찬양을 하며 광야에서의 깊은 영성의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시아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칩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한 때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굳게 닫혔던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면서 지금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며 호텔비 등 모든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직항편과 시설 좋은 호텔을 예전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세팅해서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로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87번의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고 이스라엘 관련 책만 20여 권 쓴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어디를 가서 무얼 보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래드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브래드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trustsYN dicen. 네, 여러분의 계산 시즌 네, 여러분의 세력들은 cały 이루와lia의 status인의 máxim사 Argies 해야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5784년의 새해가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떠오른다 또 새해가 밝게 비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성서력에서의 새해는 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달 15일, 이번 주 지금 방송이 나가는 주간 기준으로 해서요 9월 15일날 저녁부터 5784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틀 정도의 후보가 있는데요 15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5, 16, 17일 히브린들 같은 경우에는 새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을 관측하기 위해서 산에 들인 공유회에서 두 증인을 산에 보내고요 그래서 각각의 산에 올라가서 달이 완전히 다 빛을 잃고 또 그 빛을 잃은 후에 다음날 아주 미세하게 손톱 같은 그러한 초생달이 떠오르게 되면 양쪽 증인의 증언이 다 일치하면 그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고 새해가 되었음을 로시하시아냐 라고 하는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새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총 4번의 1월 1일 새해 첫날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시하시아냐가 되었고요 나팔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로 치면 가을에 추석 전 추석 2주 전 그 정도의 시간에 로시하시아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과 절기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이게 니싼월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 그것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기의 기준점이 되는 절기력의 1월 1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력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통용하는 New Year, Happy New Year하고 그렇게 부르는 양력의 1월 1일도 또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투비슈밧이라고 해서 그 날을 이제 나무들의 식목일 나무들의 정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의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이 열매를 맺은 나무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조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한 해의 시작점을 또 투비슈밧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절기, 또 다른 이제 정월로 지키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새해라고 부르는 그러한 날이 바로 루시아 샤냐입니다 그래서 샤냐 토바라고 하는 Happy New Year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주로 하고요 샤나 토바 대신 또 다른 표현은 샤나 메투카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윗한, 아주 달달한,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할 때 샤나 메투카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샤나 토바, 샤나 메투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년 인사와 비슷한데요 또 다른 한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좀 더 친밀한 사이, 또 좀 더 어떤 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또 심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 정도의 관계의 상대에게는 크티바 토바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크티바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계에 당신의 이름이 잘 기록되기를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신년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의 새해는 생명의 책이 펼쳐지는 날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생명의 책이 펼쳐지고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기록되지 못해서 나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열리는 것을 루시아시아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경고의 나팔소리 뭐 나팔소리가 우리가 쇼파르를 불어보면 이제 그... 뭔가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경고음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고음이 들리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나를 이제 생명책이 펼쳐지고 거기에 내 이름이 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열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을절기를 알리는 어떤 시작점인과 동시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린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어떤 지혜 안에서 이 마지막 때와 처음 시작의 지점을 이렇게 교묘하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사실 맞물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직선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점은 극과 극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이 둘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라포션의 스케줄 또한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가 아직 끝나질 않았죠 그래서 하아지노아 베조타브라카라고 하는 두 개의 토라포션이 신년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로시아시아냐 신년 1월 1일에 딱 시작을 하면 깔끔하게 딱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연결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새해 첫날 이것이 이 절기가 우리 가운데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아직도 저나 또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브래드TV에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질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꼭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절기는 다 폐하여졌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 기억하고 거기에 그걸 따라해야 되느냐 이건 좀 유대교 전통 아니냐 기독교랑은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오랜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고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초대교회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걸 금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물론 사도바울이 월삭이나 1월 절기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로의 회기 혹은 그것들을 지키는 것에 그냥 아주 주술적인 절기 지킴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절기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요 그리고 그 몸은 그러니까 그 몸통은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마지막 때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실 그 마지막 때의 재림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인들처럼 절기의 어떤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지를 살피면서 그게 그림자가 된다면 그 몸통이신 예수와의 실체를 보는데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와를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뿐이지 우리가 유대교적으로 절기를 지킨다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절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십자가 사건과 같은 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절기가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절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고요 절기에 대해서 꼭 기독교인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만 절기를 통해서 예수와의 십자가와 또 다시 오심에 대한 풍성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를 살펴보면 나팔절 이번 주에 있는 2023년에는 9월 15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이 나팔절을 용테로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레위기서의 말씀이나 또 민수기서 29장의 말씀이나 너희는 나팔을 그날에 불어라 라고 할 때 이 테로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테로아는 아주 시끄럽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함으로써 이게 그 어원이 루아에서 나온 것인데 테루아 하면 시끄럽게 함으로써 대적의 자리를 손상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괴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파괴적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어떤 노이즈를 만드는 것이죠 Make some noise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나팔을 불어라 10편 89편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그 소리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테로아입니다 용테로아는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대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말 그대로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그리고 내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위축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또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여우수와와 그 백성들처럼요 여리고성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던 것과 같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용테로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고 또 소리를 질러서 대적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럽게 이틀 동안 계속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히브린들은 아주 정확하게 개수를 세지는 않습니다만 백번을 부는 어떤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파르를 백번을 불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 나팔절에 소리를 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대적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라는 전쟁의 소집의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심판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것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어요 또 여우수와의 군대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 인사에 대해서 크티바 토바라고 하는 이 신년 인사가 있다는 것을 나누는데요 이제 뭐 샤나 토바 혹은 뭐 샤나 메투카 이런 것은 이제 해피 뉴 이어 해피 스윗 히어 뭐 이렇게 되지만 이 크티바 토바라고 하는 것은 잘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보통 신년이 되면 정월 초하루가 되면 앞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품고 이런 거 소원을 빌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토라 안에서 또한 절기를 지키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계하는 것이 새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회계와 용서 그래서 회계와 용서는 같은 이야기이고요 한 쌍이 되는 것이고요 그 용서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누굴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까지가 회계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정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신년의 회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다급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긴박한 이 마지막 때의 경보음이 울렸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나팔 소리의 의미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무덤에 내려간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부활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이제 일어서게 되는 바로 그 날을 용테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처럼 우리가 정말 마른 뼈처럼 그냥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거나 선포하지 못했던 그 죽은 자와 같았던 삶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요 또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토라포션을 12년째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포션의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한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팔을 부는 어떤 방법들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팔은 제가 나팔을 한번 부르고 보겠습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부러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를 태키야 라고 하는데 길게 한번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걸 태키야 라고 하는데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모일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나팔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앙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치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나팔소리를 태키야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짧게 세 번을 연속해서 부는 것을 말하는데요 쉐바림 이라고 합니다 이 쉐바림은 이렇게 붑니다 이게 이제 쉐바림인데요 이 쉐바림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울부짖는 소리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고요 또 어머니의 어떤 그러한 눈물 탄식 사사기서 5장 28절에 보면요 그 대적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죽죠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한 번도 아들이 전쟁터에서 소식이 끊긴 적이 없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을 히브린들이 선포하면서요 자식을 위해서 울부짖는 그 어머니의 울부짖음 그래서 잘못된 자식,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회개를 할 수 있으면 애시당초 죄를 짓지 않았을 테죠 그런데 회개를 정작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대신 울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쉐바림은 마음이 부서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샤바르의 복수형이고요 부서진 마음으로 또 애통한 마음으로 흐느껴 우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같은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회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쉐바림의 회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팔을 백번 불면서 산산조각난 그 마음과 같은 그 조각난 마음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제 쉐바림의 짧게 끊어서 세번 부르는 이런 울부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번째로는 스타카토로 아홉번을 불게 되는데 이걸 테루아라고 합니다 테루아는 이런 식으로 마치 자동차 경적 울리는 것과 같죠 이렇게 테루아라고 하는 이 세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짧게 부르는 것은 마치 이제 잠자는 자를 깨우는 어떤 그런 소리입니다 알람 소리 같죠 이게 그 쇼파르 소리를 알람 소리로 이렇게 녹음해서 써도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성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각성과 부흥을 선포하는 그러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은 자와 같이 계속 누워있고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편 89편 15절의 그 말씀처럼요 이 테루아 스타카토로 이 아홉번 계속 끊어서 계속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의 행위를 생각해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 죽게로 돌아가라 그가 자비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절을 새해의 첫 그 신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나팔절 절기와 창조의 시작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나팔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서력과 여러가지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들의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가 파괴된 것이죠 그러면서 새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스타카토로 테로아를 불면서 혼돈과 공허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 이게 이제 이 나팔소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에베소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바로 로시아시아니아의 이 기도문 그대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테로아라고 하는 이 경보음이 이 알람소리가 울릴 때 일어나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셨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신부여 맞이하러 나아가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나팔소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알람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계속 잠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나팔소리를 꼭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번째의 나팔인데요 뭐 이걸 내가 나팔을 몇 번 불었는지 다 세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뭐 이거 부는 공식대로 이렇게 불게 되면 백번째가 될 때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해서 이 테키아 하가돌 테키아 그돌라라고 해서 아주 큰 나팔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가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다 great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아주 큰 나팔을 최대한 숨을 들이마셔서 길게 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불 때 적어도 10초 동안 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요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는 큰 나팔소리를 의미합니다 호흡이 다해요 호흡이 다해요 호흡이 다해요 호흡이 다해요 할 때까지 모든 호흡을 다 쏟아내는 이 나팔소리로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나팔소리 처음에 길게 한 번 두 번째로는 짧게 세 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타카토로 아홉 번 그리고 마지막 하가 돌 이렇게 모든 호흡을 다 뱉어내는 불어넣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나팔을 불다 보면 저도 핏줄이 서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그 생기의 호흡을 넣으셨잖아요. 네페쉬라고 하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그냥 이렇게 한 번 호 하고 이렇게 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호흡을 다 끌으셔서 우리에게 그 호흡을 넣어주신 것이죠. 그런 간절함, 열정, 정말로 막 얼굴이 빨개지고 핏줄이 올라오는 이러한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그 창조의 열정을 우리 안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선포하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나팔절, 용테로아가 되겠고요. 나팔절의 토라 본문은 어디이겠습니까?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팔절은 창조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나팔절의 토라 본문은 창세기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나이 90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시간의 주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제 내 때는 다 끝났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난 이제 나이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는 내가 뭘 새로 뭘 하겠어. 이런 사라와 같은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모색을 하시고 그냥 뭐 노후 준비나 좀 잘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돌보셨고 여기서 돌보시다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해서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내가 뭐 객관적으로 나이가 90이든 100살이든 상관없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할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자식들을 전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니라. 그래서 그 아들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때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의 때가 열립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내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는 그 시간의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의 기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경사가 있은 후에 그것과 견줄만한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함께 자라던 이스마엘이 어느새 이삭을 희롱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아주 아브라함은 그때 몹시 괴로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라디어스 4장 30절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신년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제의적이고 주술적인 행위 같아 보여서 우리가 조금 꺼려지는 것인데 주머니에서 먼지를 털어내듯이 그 죄와 관련된 것들을 돌멩이에다 써가지고 혹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강가나 시내가에 가서 이걸 막 털어내는 슬릭호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슬릭호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안에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지금까지 결박해왔던 것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내보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새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현실에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가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죄의 습성들은요 쫓아내기가 정말로 괴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그 엄청난 괴로움들이 이 회개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5784년, 이 신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털어내라.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찌 그 모든 것을 같이 가지고 갈 게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종의 아들, 언약이 아닌 자를 내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내 안에서 이제껏 키워왔고 이제껏 정들었던 그 죄의 습성들을 내보내는 그 참된 회개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1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장의 말씀이 바로 악해다의 말씀입니다. 이 악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사건이죠. 그걸 악해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악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묶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악해다라고 하는 말을 용테로아라고 하는 말과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신년 정월 1일을 용테로아라고도 부르고 용하키두신이라고도 부르고요.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용악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묶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묶는 것인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재단에 묶는 날 그걸 악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나의 어떤 생각과 의지와 믿음으로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훗날에 신약에 가면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재단에 이삭을 묶는 그 장면은요.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과 그대로 일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묶는다라고 하는 이 악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아들 이삭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힘센 어른이 그냥 자기 완력으로 이렇게 결박하고 이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적인 정황으로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 나무짐과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산으로 오르고 아버지는 겨우겨우 숨차하면서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세 넘은 노인이 한 20세가량이 되는 건장한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르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묶으면 누가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힘으로는 아버지를 묶고도 남는 그러한 아주 장성한 그런 나이죠.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흰내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흰내니라고 하는 말이 이 운아케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묶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흰내니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 흰내니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에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흰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흰내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요. 또 아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흰내니 내가 여기 있다. 또 나중에 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흰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그리고 곁에 있음에 대한 순복 내가 주님 앞에 있음에 대한 그 자세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흰내니 라고 하는 것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흰내니 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어야 이 아케다라고 하는 이 묶임 이 묶임은 이제 연합 하나가 되고 한 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묶임인데요. 이러한 연합의 묶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렀을 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흰내니 라고 이렇게 답을 했던 그 아버지에게 이삭이 이렇게 묻죠. 불과 나무는 이권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몰랐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등산하듯이 아빠 따라 올라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젊은 세대 자녀 세대가 아비들에게 갖는 아비들의 어떤 믿음과 또 소망과 여러가지 어떤 당신들이 갖고 계신 어떤 생각들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어떤 그러한 아주 좋지 못한 습성들도 있죠.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그 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말 가운데 이어지는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나아가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야하드 이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 할 때도 이게 에하드 하다샤 아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세 사람 그래서 이 에하드는 하나가 된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대와 세대가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돌이켜졌죠. 연합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늙은 그 노인 백세가 훌쩍 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각에 얼마 남지 않은 그 늙은 노인이 숨을 몰아쉬면서 조용히 그리고 손을 떨면서 아들의 몸을 묶을 때에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됨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묶임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묶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연결되고요. 또 그때의 그 아들로서 순종하신 예슈아와 그 재단에 말없이 묶임을 당했던 이삭이 연결되게 되죠. 그게 바로 요마케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의 순종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 첫날에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때의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우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순량의 뿔이 가시 덤불 사이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시 멸류관을 쓰실 예슈아의 그 예표 그림자가 그곳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량의 뿔이 바로 이 쇼파르인 것이죠. 쇼파르는 순량의 뿔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쇼파르라고 하는 이름 대신 그 요벨이라고 하는 말로도 불리워지는데요. 그 요벨에서 나온 말이 주빌리 희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수와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요벨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로 마음을 묻고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 마음이 연결되고 또 세대와 세대가 서로 연결되고 또 아비와 같은 이스라엘과 또 연합할 정말로 이삭과 같이 장성한 이 이방의 교회가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신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또 골고다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아와 아브라함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년이어야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해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체계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들로 서실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